여기 와 렉.. 야 렉 장난 아냐 여기 왓? 알루미네 결전 일단 몇개 먹긴 먹었는데 이게 끝인가? 아니 근데 시글라이드보다 빠르면 사람으로 나가면 못 도망치잖아 그치? 사람으로 나가면 못 도망치네 저런 몬스터가 있어 여기 옛날에 되게 평화로웠는데 저거만 있고 저.. 해파리 저거만 저 앞에 저거 뭐냐? 저기 뭔가 보인다? 응? 어? 뭐야? 헐 대박 딱 오백이다 야 랩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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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MrT PD 질경?? 가방?? 빌어먹을 가방 커피 좌판 nuance 덧집힌 etera 질병이 있다 여기 입구 어디야? 위험해 위험해 물리면 나 죽는다 집에 커피 자판이나 둬야지 헤헤 나이스 각각 아이템을 먹었구만 아 템이 꽉 차서 어디 넣을 데가 없다 휴 연하치 뭐 나중에 정리하자 아 근데 입구가 어디야 저거 2층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어 사다리 있다 사다리 반대편에 있나 길이 목숨 걸어보자 일단 나가서 저장하면 되니까 뭐야 오케이 야 뭐야 아 아 시키시키 아이 개놈 스키 어 뭐야 야 원형수 족관 이거 왜 안돼 스캐링 안돼 재앙 아니 원형수 족관 이거 저기가 안돼 스캐닝 안돼 스캐닝 이미 있어? 어 만두 만두 헤엑 만두 만두 먹고 싶다 각자 아이템 인물 조각 유엄부다 유물 조각? 뭔소리야 어 연구실 세게통 크아 호빵도 나 야채 호빵 좋아해 호빵 다 묵었나? 다 묵었지? 이게 다인가 보다 그냥 유적이네 유적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보자 여기 있다 오 1,2,3,3,3,5가 없어 3,5가 없어 뭐야 질병 걸린거야? 2,3,2,3,3 다 묵은 2,4,3,5가 없어 5,4,3,4,3 1,1,2,4,3,5가 없어 아 아 근데 그거 그게 없어 저거 뭐야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사이클롭스 왜 2-3으로 나와 아 버그 진짜 미치겠네 원형수 촉구하는 게 없다니까 레시피가 스캐닝 어떻게 하냐 저거 8에 안고 읽어야죠 질병에 걸렸어 9-8 레비아탄 잡았다고?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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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나은길 어디좋아 모르겠네 아 끼었어 어뢰가 장착하기는 한데 공격용 어뢰가 쩌나 그냥 해류만드는 어뢰만 있었는데 쫓아보내는거 이거 저거 생겼나봐요 아 뭐가 저거 걸리는거야 미치겠네 나가야 돼 아 길을 모르고 있어 미치겠네 진짜 아 포도섬에서 아들 거를 먹었을때 그러네 둘을 밑에 내려놔 내려다 뒀으면 안됐다 그 내용이 있었잖아 잠깐만 섬에 있었을적에는 이런곳에 생물이 살리고 있을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섬에 있었다가 지금 내려갔네 그치 섬에 있다가 내려갔어 추적자 뭐 잡아오고 근데 망쳐버렸다 그 일이 있은지 이틀이 지났다 그러네 그 그래서 아 그러네 침에서 죽고 쟨 살아서 위에 올라왔네 그럼 얘 이 새끼 어딨는거야 그럼 지금 아버지 버리고 와가지고 그니까 근데 원형수 촉구가 아니라 스캐닝이 안되는데 뭘 다른 데서 먹나보지 뭐 저걸로 스캐닝해서 얻는게 아닌가봐 iggles 빌더로 지을 수 있는게 아닌가 빌더로 지을수 있는게 아닌가 칭찌 칭찌 칭참 출고부터 찾아야데 지금 쟤 institution 요 여기서 평생 살 수 있.. 있나? 살 수는 있구나 식물 있고 절.. 일단 일단 전력이 전력이 무한구동이라 무화감엔.. 아 미치겠네 여기 애초 여기 오..여기 여기가 오는게 아니었어 난 섬에 있어야 됐다고 어? 저 탈출구 아니냐? 찾은 것 같아 찾은 것 같아 나가는 길이다 근데 이 큰.. 사이코롭스가 나가기엔 좀 사이즈가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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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치기로 나와서 박치기로 꼬리가 좀 박살이 났지만 나오면 장땡이지 이제 그 아라미드 섬유인가 그거만 얻으면 되겠다 그거 어디서 어떻게 얻냐 아라미드 섬유가 알루미나 결정으로 만드는 거였던가? 일단 알루미나 결정 좀만 더 먹을게요 왠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집 한번 가자고 결정 좀만 더 먹고 결정 한 한탄 저기 하나만 먹자 내가 알기로 알뿌리나무가 아 잠깐만 알뿌리나무가 그거 많을텐데 물 물 맞아 알뿌리나무가 물이 많이 있었어 맞아 이럴수가 이거 하나? 이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 환상적인 배합보수 아이씨 아니 이걸 왜 생각해도 됐지? 갓뿌리나무가 있었는데 몰라 뵙네 아니랬다 진짜 뭐야 어어 타바마다 말았었는데 여기 여기 스캐너씨 8편이었죠 맞아 여기다가 내가 아마 신호기 깔아놨었을거야 그치 맞네 여기 맞아 신호기 여기다 깔 신호기 여기다 깔아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여길 왜 여길 왜 여깄던 신호기가 왜 그걸로 갔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여길 왜 여깄던 신호기가 왜 그리로 갔지 아 아 아 근데 야 쉐이더 효과 때문에 그러냐 쉐이더 쉐이더와 블룸 효과 때문에 그런가 진짜 막 진짜 용접하는 것 같애 난 이런 게임을 좋아해